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석 달에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발 변수가 지역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데 이어 재선의 김종민 의원도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을 해서 내리 5번 당선된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처음으로 지역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철새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민주당과 결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뜯어고칠 수 없는 이재명 사당을 떠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을 권유한 유성을 지지자를 뿌리친 것은 맞다면서 대덕특구의 R&D 예산 복원 등 여당에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없던 대전에서 교두부를 마련한 국민의힘은 총선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을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민주당은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논산, 계룡, 금산의 지역구를 둔 재선의 김종민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창당 결심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불과 석 달을 남겨놓고 잇따르는 현역들의 탈당과 창당 움직임이 지역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상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대전지역 지방의원 4명이 다음 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는 15일 조원휘, 이금선 대전시의원과 성재만, 이명숙, 유성구 의원 등 4명의 입당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 행보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측에 동반 입당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권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인 한국의정연수원이 공주 신흥면에 조성된 휴양시설인 힐스포레에서 창립 기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정연수원은 지역 직정인과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정실무를 비롯해 교육 대상과 지역별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전 세계 첨단 전자제품들이 선보이는 CES2024에서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세계 3,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오는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4에는 240제곱미터 규모의 대전관이 마련돼 나노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20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비롯해 카이스트와 대전대학연합관 등의 42개사가 참가한 대전은 10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310개사 중 46%에 해당하는 143곳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대전 서남부 개발의 핵심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사업성이 낮게 나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을 바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대전시는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대정동에서 방동으로 이전하는 대전교도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위탁받아 짓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중간평가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오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필요성을 전했다며 사업 추진을 자신했습니다. 저희 당하고 하시는 게 더 빨리 진척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도소를 신속하게 이전하는 작업을 중앙정부랑 제가 전력을 다해서... 최근 국회에서도 대전교도소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정시설을 지을 때처럼 LH가 사업을 해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각 정당에서 대전교도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거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처리합시다. 그게 정치적 합의를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대전시는 법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이미 예타 통과나 면제 등 방법을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갈등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다시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편가르기로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더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연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여파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내 지하수 수위도 출렁였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환경연구센터는 일본 강진 이후 강원도 강릉과 양구, 경북 문경 등 관측정 3곳의 지하수 수위를 관측한 결과, 문경의 경우 수위변화가 3시간 동안 최대 107.1cm에 이르고, 양구에서는 수위가 순간적으로 하강해 지하수 유출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으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관측된 강릉에서는 약 10cm의 지하수 수위변화가 10시간가량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지속적인 관측과 예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카이스트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등 20명을 뽑는 정시모집에 2,147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높은 107.3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과기원도 경쟁률 112대 1을 기록하는 등 4대 과기원 모두 정시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지난해 카이스티를 시작으로 졸업 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운영 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동통신 강국인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과 협약을 맺고, 4세대 이동통신인 6G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 교류를 비롯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6G 이동통신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은 물론 시공간 제약 극복 등이 가능해, 높은 차원의 스마트시티나 비행자동차, 국가를 뛰어넘는 실시간 원격 수술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성탄절 연휴, 대전의 한 식당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사고 직후 피해 상점에 절도범이 침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들의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아직 사방이 어두운 아침 시간, 남성 2명이 상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점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15분 동안 상점 안을 뒤지더니 두 손 가득 물건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피의자들은 기타와 밥솥, 맥주 등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뒤 이곳에서 200m 떨어진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절도범이 침입한 이 상점은 이틀 전 대형 폭발로 피해를 본 식당이었습니다.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절도범들은 근처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상점 곳곳에는 그날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가게 천장은 푹 꺼져 있고 가재도구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연말 대목도 놓친 피해 상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복구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대덕구청에서 뭐 이 정도 이 정도 부분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거나 피해 입은 주민들을 알만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으니까는 대전 대덕구가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6천만 원가량을 모았지만 피해 대상자 확인 등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지원은 빨라야 다음 달은 돼야 할 전망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의 2차 피해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은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시가 영시축제 등 올해 대표 축제 8개를 선정해 자치구별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축제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대표 축제는 영시축제와 사이언스 페스티벌, 동구동락축제, 휴문화 뿌리축제, 서구아트 페스티벌, 사계절 유성온천 문화축제, 유성 국화전시회 대덕물빛축제입니다. 대전시는 지역축제 간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추억의 옛 보문산 케이블카가 보수를 거쳐 내년에 보문산 목조전망대에서 포토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는 대사지구 광장에 전시 중인 옛 보문산 케이블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는 지난 1968년부터 37년간 운행하다 2020년 철거해 대사지구에 전시 중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이 새로운 전시물과 체험 위주의 과학시설을 갖춰 재개관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개관한 장영실과학관은 전시물이 날가 전시물 교체 요구 등 민원이 이어졌는데, 시는 10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부터 전시물을 교체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은 저널리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20년 넘게 지역의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으로 자리매김한 디트 뉴스에서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 디트 뉴스를 인수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언론사의 인사권과 편집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디트 뉴스의 대주주인 김정규 회장은 디트 뉴스 기자들을 불러 모으더니 수익 감소를 이유로 디트 뉴스를 자신이 직접 경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자들에게 대전시가 잘하는 정책을 기사에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디트 뉴스 기자들은 김 회장이 1년 전부터 디트 뉴스의 편집과 인사에 개입해왔다고 증언합니다. 특정 지자체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배제하고 이를 어기면 해고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경영 철학과 맞지 않는다, 삭제를 하라는 권유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항명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고 지시를 내리는... 실제로 김 회장은 디트 뉴스 대표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기자를 일주일 만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기자를 복직시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해고 취소하고 사실 보수의 방법이 많아. 다만 추체로 인한 거예요. 디트 뉴스 노동조합은 김 회장의 지시가 과거 보도 지침과 다름없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디트 뉴스 측은 김정규 회장이 디트 뉴스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인사와 편집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규 회장도 노조의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더 이상 디트 뉴스에 대해 보고받지 않고 있어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한민국 의문사의 진상규명 노력을 다룬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에 조작된 죽음 파리플러스가 전국 언론 노조 민주언론 실천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1년 전인 지난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누명을 쓰고 숨진 공주 출신 대한민국 의문사 1호 서울법대 곧 최종길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각종 의문사 문제를 집중 진단하고, 현대사의 아픔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